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씨 나도 특별한 인물이죠.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입니다. 서국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인물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국민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은폐하고 최근까지도 일체의 이름도 자기는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발뺌을 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씨가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80줄 가까이 되지 않았는지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서국 씨는 아마 육사를 나왔을 것이고 육사를 나왔겠죠. 검찰 공소장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표류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내용이 상시하게 공개가 됐네요. 서국 지시로 첩보 5600건을 삭제했다. 감방 가서 콩밥 먹어야겠죠.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박지원은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국정원에 첩보 삭제 대신 지시를 했다. 이게 검찰 공소장에 실려있네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수준인 겁니다. 하기에 선거를 도덕대로 하는데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않겠습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 진사 은폐 사건을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예하부대 군 내부정부망에 올라온 고 이대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관련한 자료 5,417건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첩보 75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선거에 권력을 지었으면 다 은폐가 됐겠죠.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권력이 다시 넘어가는 걸.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한두 번 더 갔으면 국민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유튜브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니 저리나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그래도 유튜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예하부대에서 가지고 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원음 등 60여 건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서욱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권력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출시한 인간들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오늘 신문들이 아주 상시하게 다루는데 검찰 공소장이 아마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다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욱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20년 9월 20일 밤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다음 날 새벽 1시쯤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하기 3시간은 벌어집니다. 그해 6월 북한은 개성 남북 연락서를 폭발한 등 남북관계와 경식 국면이었는데 문제 있는 미국이 반대하는 종전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엔연설로 경식된 남북관계를 타결하려고 했다. 서욱은 유엔연설 관련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 아닌 기본적인 것은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조작을. 조작을 한 거. 이것도 다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월북으로 몰아가지고 이건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욱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 유지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다운 그런 답변을 하네요. 본인 지시를 안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하겠습니까 박지원도 끝까지 뭡니까 자기는 관여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국가정보원의 경우 박지원 국정원장이 노원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삭제 지시가 내려갔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술했다. 박지원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서훈 전 청와대 실장은 박지원 전 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박지원은 이미 전날 밤 11시 20분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던 사실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상태였고 박지원 전 원장은 서욱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했다고 검찰 서욱이 아니고 서훈 관계장관을 마치고 박지원은 공간에 복귀한 이후에 노원채 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소집해서 이대준 씨 피살사건 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국정원 첩보 자료 등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를 전달했다. 그래서 노원채는 원장님의 회의 참석하러 가시며 급히 전달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서의 사살 첩보 관련 장으로는 군 첩보 담당 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 삭제 조치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조치를 완료한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삭제한 첩보는 51건 관련 보고서는 4건이라고 공소장이 적시했다. 그러나 박지원은 그걸 부인하는 거죠. 박지원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첩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으니 빠꾸밀 거 아닙니까 국정시 비서실장 했던 노원채 씨는 박지원 원장의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